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양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지은씨가 데뷔곡 사는 맛 컨셉트 포털을 통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지난 10일 소속사 림브랜딩은 공식 SNS를 통해 양지은씨의 사는 맛 컨셉트 포털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양지은씨는 그 어느 때보다 물오른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양지은씨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받은 채 애틋한 감성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사진에서는 청초한 비주얼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이처럼 양지은씨는 그간 보여준 우아한 모습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모 리즈 갱신으로 시선을 모으며 대비곡 사는 맛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지은씨는 촬영 내내 완벽한 콘셉트 이해와 디테일까지 챙기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미스트로2 진의 위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양지은씨의 데비곡 사는 맛은 조영수씨가 특별히 양지은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맞춤형 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곡입니다. 양지은씨는 조영수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데비곡 사는 맛을 처음 들은 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 컴백 열기를 보조시키고 있는데요. 한편 양지은씨의 데뷔 싱글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지은씨의 정식 데뷔곡 사는 맛 제작 과정을 넷따라자를 통해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양지은씨는 오는 13일 방송되는 TV조선 넷따라자를 통해 신곡 데뷔 싱글 사는 맛 녹음 현장을 비롯한 자세한 제작 과정을 모두 최초 공개하며 트롯 퀸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할 예정인데요. 최근 양지은씨가 조영수 프로듀서를 만나 자신의 데뷔곡 사는 맛을 처음 들은 후 폭풍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가운데 넷따라자에서는 이 같은 두 사람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재회의 현장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방송에 앞서 공개된 세트 컷에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조영수씨와 대화를 나누는 양지은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데뷔곡을 선물 받은 후 행복감과 뿌듯함을 드러내고 진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녹음에 임하는 양지은씨의 모습은 데뷔곡 사는 맛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수수하고 편안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미모로 넘사벽 트롯 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양지은씨의 모습 역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 조영수씨의 지원 사경 국민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양지은씨의 모습이 정격 공개되는 TV조선 넷따라자는 오는 13일 밤 10시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양지은씨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농구장을 감동과 흥으로 물들였습니다. 양지은씨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신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안양 KCC 인상공사와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에서 특별한 축하 무대를 펼쳤는데요. 이날 양지은씨는 하프타임에 깜짝 등장하여 애국가를 제창하고 특별한 축하 무대를 꾸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양지은씨는 애국가를 제창할 때 진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관중들을 감동시키고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미스트로2 출연 당시 호평받았던 인생은 물레방아를 부르며 흥 넘치고 신명나는 무대를 완성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지은씨는 미스트로2 진답게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포스를 발산하며 농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흥폭발 무대를 선물하는 동시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양지은씨는 또 마스크를 쓰고 농구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미모를 뽐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양지은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